지금도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더 늙어 보이시나봐. 안녕하세요. 안 궁금하게 얼굴을 보여드려야지. 아, 이 궁금하게. 안녕하세요. 우와. 가자, 화이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서 이 정도니 아이돌 인기 안 부럽다고요. 배우로 살아온 40년 세월. 이젠 딸이 어머니의 지긋한 나이가 되고 보니 황혼의 노을 같은 어머니의 진한 삶들이 애틋하면서도 더 큰 미안함으로 다가선다. 이번 여행에서 우리 엄마 사진을 찍으면서 웃지를 참 안 하시는구나. 그건 나한테 책임이 있다.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막 그냥 막 엄마한테 치대고 스킨십도 하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랬었으면 우리 엄마가 아마도 그런 표현을 더 많이 하셨고 웃기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런 표현들을 내가 안 하고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혼자서 견뎌내는 아픔 같은 것들 때문에 그렇게 쉽게 웃지 못하게 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까 이렇게 들더라고. 어머니의 잃어버린 미소가 더 신경 쓰이는 건 가족에게 큰 상처로 남았던 26년 전 불이의 교통사고 때문일까. 그때 당신의 심정은 어땠을까. 어머니가 옆에 그때 같이 있었어요. 죽는 줄 알았어요. 살 거 같지는 않았어요. 나는 말도 못 하고 그냥 울고 계속 울기만 한 거예요. 그때. 근데 이제 하도 옆에서들 그러니까 죽지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우냐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. 누군지는 몰라도. 그래서 울다가 또 안 울었죠. 아 진짜 내가 자꾸 울면 진짜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. 그때 생각하기도 싫어요. 나는. 저쪽에서 수술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푹 풀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얼굴은 전체를 다 분대로 감고 이 손도 물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요만큼만 눈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. 아무 말도 못 하겠어요. 그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 소리가 이렇게 웅웅웅웅 들리는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그 미라 같은 문화를 보게 되는 거죠. 네. 그냥 조그만 목소리로 괜찮아. 괜찮아. 라고 얘기했어요. 나는 괜찮을 거 같았어. 괜찮을 거 같았어. 그러니까 의식은 멀쩡했어요. 굉장히 멀쩡했어요. 얘기 누르는 사람들이 어디다치 어디다치 딱 얘기해 주잖아요. 한 6, 7시간을 얼굴을 꼬매고 나오는데 그때도 그때 이제 막 구분마취 전신마취를 안 하는데 의사가 이제 살이 너무 많이 달아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이어붙이느라고 굉장히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다가 이렇게 마취가 딱 풀리는 거야. 그러면은 마취가 풀리니까 이렇게 꼬매려고 하면 막 이 얼굴은 진짜 아프더라고요. 아 아파 이러면은 아 죄송합니다. 그리고 다시 마취 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. 얘 띠면 안 된다. 뭐 다리 수술 막 이런 상황들은 하나도 약간의 아픔이 있다는 게 나한테 불편함이었지 그때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만 있었어요. 문제. 그리고 무슨 생각이냐면 아 탈렌트 이제 앞으로 못 할 거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사고 당시 임신 4개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목숨보다 더 간절하게 지켜냈던 뱃속의 딸. 돌이켜 지금도 그녀는 주저없이 딸을 위해서 자기를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한다.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있으니까 제가 저렇게 고집을 피겠지 하고는 그 아파 죽겠는데 야단지 칠 수도 없고 나야겠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. 그러니까 말릴 수는 없지 아파 죽겠는 사람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할 수도 뭐 그럼 말아야 할 수 있는